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 수상의 기쁨은 조용히 간직하겠다는 차분한 소감만이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발표 하나에 모두가 들썩였습니다. 작가 한강이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고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빨리 노벨 문학상까지 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인 최초는 물론이고 아시아 여성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발표한 스웨덴 한림원과 전화통화에서 작가도 놀랍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분했습니다. 밤새 곳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전율과 환호가 가시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 끝내 기자회견도 마다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날마다 모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아버지가 준비하려던 축하연 자리도 말렸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려는 게 아니라 더 냉채해지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보려는데 작가는 수상의 기쁨은 조용히 간직하겠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시적 산문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선정된 이유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부터 4.3 사건까지 우리 역사의 고통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느끼며 시를 닮은 소설로 아름답게 풀어냈다는 찬사죠.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 이어서 강나연 기자가 작가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넉 달 전. 9살 한강은 광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겨울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때 아로색인 차디찬 겨울의 감각은 자연스레 인간의 어둠과 슬픔에 향했습니다. 세상에 글을 내보이기 시작한 20대 초반. 그래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친구가 왜 이런 거 썼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인간은 왜 이토록 폭력적인지 집요한 물음을 담은 소설 채식주의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할 수 있는지 그토록 찾아 헤맨 물음의 뿌리가 5.18 그리고 광주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계연군총에 사라진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완성해냅니다. 10세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상처를 남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소년이 온다를 금연이 되었던 80년 광주월도 있었고요. 뒤이어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여성의 눈으로 풀어낸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늘 우리 역사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왔지만 자신의 글이 어둠에 그친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한강은 이젠 겨울을 넘어 봄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는 게 무엇을 치유해준다고도 믿지 않고요. 다만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서. JTBC 강나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섰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한강 작가가 겪었던 순환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대표 작품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옛 문화부 우수도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2013년에 대부분의 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2년 후인 2016년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게 한강시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같은 해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축전을 거부한 것도 유명한 일입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실무 작업을 맡았던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하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인명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를 유해 및 폐기 도서에 포함시켰다는 논란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을 지기에 학교들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실제 고교 한 곳에서 두 건만 폐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작가 한강의 수상,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작가 한강이 비극 속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들로 되살려내 우리에게 돌려준 분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한강의 책을 내 가슴 속에 다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44년 전 일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계엄군이 쳐들어온다 간다. 집에 가자.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나만 살자고. 가면 쓰겄냐고. 엄마.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손들고 나가 막생들은 안 죽인다요. 하지만 17살 막내 아들은 1980년 5월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로 다시 태어난 문제학 열사입니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91살 김명원 할아버지. 76년 전 제주 4.3 때 부모와 동생 둘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빨갱이, 폭도라고 몰릴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이제 기억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너무 걸린 것 같아요. 올해 외면당했던 비극은 한강의 소설을 통해 알려졌고 이제는 세계인이 읽게 됐습니다. 전 세계의 5.18을 알리게 된 거 너무 감동스럽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이 책 안에 내 동생 제아기가 있다는 게 내가 이 책을 내 가슴 속에 다 담고 싶어요. 이번 수상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딸을 대신해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대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딸은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학가의 딸로 태어난 문학가 한강. 새해를 맞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소설을 얘기합니다. 고통이 모두의 것이란 걸 느끼게 해 한편 위안이 된다는 딸을 두고 아버지는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안 보여 찾을 때면 컴컴한 방에서 공상하고 있어요 하던 어린 딸. 자신의 소설을 읽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래 수집한 5.18 사진첩은 딸이 글을 쓰는 동기가 됐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 기억과 우리 현대사를 섬세한 문장으로 엮고 있습니다.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드라마와 여린 인간의 사랑 얘기를 그렇게 잘 그려낼 수가 없다. 노벨문학상을 탄 53살 작가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마음이 쓰이는 어린 딸입니다. 그 마음이 여려서 큰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3시에나 잠을 잤대요.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딸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험문의를 내놨.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을 가. JTBC 이자흔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강 작가의 책들은 현재 대부분 품절 상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도 오늘 종일 북적이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책방이 지금은 문을 닫은 건가요? 여기는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서울 통일동의 독립서점인 책방 오늘입니다. 원래 이곳은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또 책도 많이 팔린 탓에 평소보다 조금 이른 오후 3시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찾은 시민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와서 쭉 둘러봤는데요.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기다려서 책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와서 책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제가 뭐라고, 어제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서점을 돌아왔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다 매진돼서. 그래서 오늘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에 와서 책을 사게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정하는 한림원이 있는 스웨덴 언론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앞서 보신 시민분은 책을 구하셨는데, 지금은 한강 작가 책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저희가 주요 서점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한강 작가 특별 매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책이 들어오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나마 책을 산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거고요. 대부분은 책이 없어서 사질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베스트셀러 10위까지 다 한강 작가의 책으로 줄이었는데요. 실물 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북이라고 불리는 전자책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여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게 됐어요. 서점들이 어느 때보다 바쁠 것 같은데, 그럼 한강 작가의 책들, 오늘 얼마나 팔린 겁니까? 예스24는 어제저녁 8시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오늘 오후 5시까지 한강 작가 책이 총 13만 부가량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 작품이 판매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전날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량이 크게 늘면서 예스24 주가도 30% 가까이 올랐고요. 출판주 대부분이 급등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방 앞에서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작가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수상에 실패할 때마다 불거진 게 번역 문제였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작품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들은 단어 하나도 허투루 번역한 게 없다고 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품격 있는 번역이 한국어 원문을 날카롭고 생생한 영문으로 바꿨다. 2016년 뉴욕타임스는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며 한강의 통찰력 있는 탐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번역의 힘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 책을 영어로 풀어낸 건 영국 출신의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스미스는 2010년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한글 번역가가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놀랍게도 채식주의자의 매력에 빠져 번역을 맡았고, 2016년엔 한강과 함께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스미스의 번역은 원작의 섬세한 문체를 오롯이 담아낸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선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로 풀어내지 않고 그대로 소주로 썼습니다.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도 형과 언니를 원문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의역을 통해 단어를 날카롭게 벼려 작가의 생각을 뚜렷이 담아냈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를 닮은 것, 목소리 질감 같은 것. 대문한 씨의 번역은 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JTBC 노준우입니다. 한강 작가가 언젠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란 예측은 많았지만, 그게 2번일 거라고 예측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학계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놀라움이 컸고, 해외에서도 깜짝쇼였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백민경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를 듣던 출판사 직원들.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거듭 확인한 후에야 환호성을 지릅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깜짝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출판계에서 한강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실제로 베팅사이트에선 전의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찬쇠, 노벨상 단골 후보인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더 윗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늙은 작가나 늙은 시인들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몇 년 뒤여야 탈이 될지 모른다. 한림원은 매년 1월 후보 추천을 받아 10월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추천자와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50년간 비밀에 붙입니다. 때문에 수상자를 미리 점치는 건 물론 누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강 작가는 오는 12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메달과 증석 그리고 14억 원가량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 상금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소속세법 시행령을 보니까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우리 문학의 쾌거이면서 아시아 문학의 큰 성취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일본과 중국에선 한강 작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작품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한 대형 서점 직원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의 이름을 쓴 종이를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한강의 작품으로 특별 매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한강을 향한 일본 내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서점이 마련해둔 재고는 꺼내는 족족 모두 팔리면서 결국 동이 났습니다. 12년 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던 중국에서도 이번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베이징시 중심가 한 서점에선 한국 소설들 사이에 함께 있던 한강의 작품을 따로 빼냈습니다. 서점 한가운데는 이렇게 수상 소식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한강 작가의 소설을 모아놨습니다. 한국 문학의 선구자, 한국은 반드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극찬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품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수상 직후 한강의 작품 세계와 학계의 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벨상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한호성을 지르는 한강의 스웨덴 출판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는 저희 JTBC에 명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먼저 제안하고 2등 후보에게 1등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는 명 씨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지역정치인들도 만나봤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업무를 했던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강 씨는 JTBC에 명 씨가 지역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1등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2등은 1등이 가능해요. 한 지역정치인은 이런 명 씨 제안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건데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의뢰한 게 아닌데. 선거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인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특히 비슷한 경력의 후보들이 나오는 지역선거에선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다시 국회로 들어간 2022년 보궐선거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 한나라당 대표로 경력을 강조하고, 경남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인 상대 후보는 도의원으로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당에서도 의심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조사들에서도 김 전 의원을 제일 먼저 배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순서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들 순서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는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식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JTBC 임예은입니다. 2등을 1등 만들어주는 여론조사를 정말로 했다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도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취재해봤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래전 명 씨가 전화번호부 등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모아온 개인 정보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명 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건이, 자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썼다가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여러 사업을 하던 명태균 씨는 출판 사업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책자와 전화번호부 등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남권 대학 동문명부 등도 인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때부터 명 씨가 개인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8건이 자체 수집한 전화번호를 썼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질문 첫 번째 순서로 고정 배치하고 특정 연령대 응답자에 기준치 넘는 가중치를 부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여론조사 수행업체 사이 갈등도 종종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직전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연령별 투표율에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저희 JTBC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명 씨의 입장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3억 6천만 원 비용을 받으러 갔다고도 했습니다. 돈을 못 받아왔고 이후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명 씨는 모두 물증이 없는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는 자신이 판세를 파악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보냈다는 조사는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녹취에서 등장한 조사 돌릴 때마다 보고하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론조사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가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장은 엇갈리고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연일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고 나선 한동훈 대표를 향해 친윤계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야당의 악마와 프레임 희생물이라며 여사가 뭘 잘못했느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발언이 나오자 친윤계는 여론 재판이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와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었잖아고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공작에 희생이 되었죠.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우리가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정치적인 해석은 이 사법 제도에서는 좀 멀리해야 된다. 추경 원내대표는 한대표 발언에 모르겠다면서도 에둘러 불편함에 드러냈습니다. 한대표는 잠시 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배웅을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 두 사람이 곧 독대할 거란 보도가 나온 상황. 한대표의 강경한 발언이 독대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명이 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선거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14명의 의원 말고도 천여 명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가족이 쓴 탄원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간부가 겨우 의식을 회복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고, 괴롭힘 의혹을 받는 직속 상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차 안에서 불을 붙여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는 가족의 탄원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탄원서에서 A씨는 직속 상관인 B씨가 부서에서 나가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등 부서 내 왕따를 당했다며 결제를 받으러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탄원서를 쓴 A씨의 누나는 B씨가 사고 당일 병원에 직접 찾아와 동생 의식이 돌아오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해놓고 언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 두 명이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A씨 누나는 이름과 시간, 뭘 물어봤는지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A씨 상태는 어떤지, 또 A씨 부인도 경찰인지 묻는가 하면 가족들 눈을 피해 간호사에게 담당 의사가 누군지도 물었습니다. B씨는 취재진에게 부서에서 나가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죄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잘못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B씨와 주변 동료를 우선 조사했고 A씨는 더 회복된 뒤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경기 안성에서 사고를 낸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직후 차량 문이 잠기면서 탈출에 실패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안성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7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잔해물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불이 난 테슬라는 아직도 수저에 담겨져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뒤쪽으로 이동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동 개방 장치가 없었는지, 국과소에 의뢰를 해서... 전기차 화재 사고,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139건입니다. 불난 차에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서울 용산 한 주택 지하주차장에서,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도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안팎으로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전원이 나가면 탈출할 수가 없어서... 문이 잠기면 창문을 깨고 구조해야 하는데, 열폭주하는 전기차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조 가능한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험은 명확한데,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차장에선 자신이 운전대를 잡더니, 층을 옮겨다니며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차량이 서른대에 달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차 사이로 후진해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는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도망가나 싶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어오더니, 좀 전에 박았던 차와 바로 옆 차까지 칩니다. 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 승용차는 그대로 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주차 공간을 두고도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승용차. 그럴 때마다 차는 계속 부서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에 있던 차 30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차량은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정문에 있는 차단기마저 부수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차는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여성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대리운전을 해 주차장까지 온 건 확인했지만, 왜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술이 깬 다음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저영재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이후 처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 긴축 정책을 3년 2개월 만에 끝내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걸 놓고 시기를 놓쳤다, 더 낮추는 건 신중해야 한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긴축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습니다. 한때 6%대로 올랐던 물가가 1%대로 크게 안정된 데다, 당장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게 급선무가 됐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전망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발목을 잡았던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다소 느그러졌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올해 한 번 남은 다음 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이 금융안전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금리 동결 이후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은 대통령실은 오늘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건 경기가 살아날 거란 기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체에게만 기댈 게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마자 서울 일부 부동산에선 오전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문의 엄청 많이 왔고요. 금리 내렸는데 지금 아파트 어때요? 지금 사는 게 좋아요. 그동안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움직여 볼까? 뭐 이런 거죠.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 원대로 부동산 시장이 불붙었던 8월보단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대출이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3개월 후에도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내수 회복 속도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기업과 가게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5 정도 내린 것 같고 내수가 진작된다고 보기 좀 어렵고 재정지출을 좀 확대한다든가 소비진자책 임시공유를 하든가 이런 걸 좀 늘려서 내수를 그나마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출 관리 기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게 대출 위험이 이어진다면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제 25일 남은 미국 대선에선 중동전쟁의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돌발 변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후보에게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해리스 후보 측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허위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조해진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급파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대선 투표 당일까지 경합주를 돌면서 헤이리스에 대한 지원 연설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펜실베이니아가 그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오바마가 흑인과 젊은 유권자층 사이에 호감도가 높은 만큼 경합주의 초박빈 구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역시 또 다른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음모론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공세에 대해 피해지역 공화당 인사들이 구호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당내 분열이 초래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인들은 대개 신사나 사찰을 찾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자가 적은데도 일본 곳곳에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 때문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설명해드립니다. 일본 번화가에는 이처럼 대성당이라든가 예배당이라고 쓰여져 있는 예쁜 건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 중에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 이런 건물들은 뭘까요?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이자 번화가가 모여있는 미나토구. 오모테산도역 주변에만 교회나 성당이라고 적힌 건물이 10곳에 이르지만 실은 결혼식을 울리는 예식장입니다. 서구식 예식이 유행을 하면서 무늬만 예배당이 여기저기 지어진 겁니다. 일본식은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식으로 말하면 기립식이 좋죠. 예전에 좋은 것 같아요. 무식교? 무식교이지만 결혼은 규가를 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저명한 고급 호텔 결혼식장에도 어김없이 십자가가 등장하고 유명 건축가가 참여해 유명해진 식장용 교회나 성당도 많습니다. 진짜 서양 같은 결혼식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서양인들이 신부나 목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1만 5천에서 2만 엔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며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22년 일본 문화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 수는 인구의 단 1%였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우리 바다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 갈수록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형 엔진을 여러 개 달고 지그재그로 도망가거나 붙잡혀도 철망으로 배를 감싸고 저항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민 괴롭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붉은 깃발들, 곳곳에 걸려있는 옷가지들. 얼마 전 해경이 납포한 중국 어선 세척입니다. 지난 5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300톤짜리 중국 어선입니다. 이 어선 안에는 천장을 포함해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담보금 3억 원을 지불하고 중국으로 출발해 중국 해경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납포된 지 3일 만에 조사를 받고 추방되는 겁니다. 과거엔 단속 대원들에게 쇳덩이나 흉기를 던지며 거세게 저항하던 중국 어선입니다. 이 경우 붙잡히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최근엔 지그재그로 구조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경찰이 쇠파이프 같은 등선 방해물을 모두 압수한 상태인데요. 이곳을 보시면 이 큰 구멍에는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쪽에 작은 구멍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진입 불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경이 담보금 3억 원을 확인하자 선원들은 중국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선원들이 갑판으로 모두 나오고 중국인 선장은 인원을 확인합니다. 이 중국 어선은 우리 경비함의 호송을 받으며 먼 바다로 나가 중국 해경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는 유독 어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서해바다. 꽃게조업이 한창인 연평도로 가봤습니다. 연평도에 30년 살았다는 어촌개장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 날은 물의 흐름 때문에 고기잡이 배가 많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북방 한계선을 따라 중국 어선 20척 가량이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바다는 우리나라 해역과 북방 해역이 만나는 북방 한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한 30분 전만 해도 중국 어선들이 모두 정박해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봐서 이따 해가 지면 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 어선들은 보통 밤부터 새벽 사이에 강화도 인근 바다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한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여기 앉아 새까맣었어요. 지금은 배들을 척수는 많이 줄었는데 배들이 또 현대화가 돼서 그물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레기 빼고 다 잡아가야죠. 섬 한켠에 버려진 어선. 최신식 엔진이 3개나 달려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들이 우리 해경을 피해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지금 배들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현대화 돼서. 보트들 엔진을 3개씩 달아요. 우리 경기정도 더 빠르게 달아요. 중국 어선이 꽃게를 싹쓸이하는 와중에 이상기후 때문에 바닷물 온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잡은 꽃게도 절반 정도는 그냥 버립니다. 오늘 들어온 배 한 대에서만 버려진 개들입니다. 1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크기가 작거나 말랑말랑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뻥이 3이고 원개가 7이면 지금은 거의 5대 5. 피해는 꽃게잡이 어민만 보는 게 아닙니다. 힘들 뿐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도 힘들어요. 저 꽃게가 안 잡히니까 소유권이 갑잖아요. 지난해에는 꽃게 분류 작업에 동네 주민 20명이 동원됐는데 올해는 단 3명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 사람들 벌이가 줄줄이 줄어드는 겁니다. 밤에 다시 언덕에 올라가 보니 맨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이에 중국 어선 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당겨보니 작업하는 중국 어민이 보일 정도입니다. 불법 조합하는 중국 어선부터 이상기후까지 우리 수산물을 책임지는 어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해경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살이 밝기를 바깥으로 향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가을 정치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장시간 외출하신다면 하루 사이에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기온차에 대비해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쌀쌀한 아침 날씨에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영남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는데요. 최근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미주중앙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50년 동안 한인 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준 미주중앙일보의 노고를 격려했고,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는 아시아계 최고 미디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한인 기업인들과 미주중앙일보 구족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50년 동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